잦은 퍼머와 염색, 설상가상, 매일 뜨거운 열로 더 손상되고, 더 얇아지고, 점점 힘없이 처지는 정수리 볼륨, 그 악순환, 이젠 끝내드립니다. 열 없이, 전기 없이, 모발 손상 없이, 자연 그대로 정수리 뽕을 빵빵하게, 힘있는 탱글 웨이브로 더 풍성하게, 화제의 신개념 그루프, 미스틱 뽕 그루프. 그냥 그루프가 아닙니다. 사람 모발과 유사한 100% 천연모 프로시, 나무로 된 전용 핸들을 착 끼우고, 덜덜 돌리고, 썩 빼기만 하면, 푸는 즉시 탱글탱글 완성되는 뽕뽕뽕. 비밀은 3D 입체 회오리 봉사이사이, 길고 첨침하게 채운 천연모가, 급손상 모발도, 수도 없는 머리도, 쫀쫀하게 뿌리까지 쫙쫙 말아주니까, 뛰고, 흔들어도, 강력한 고정력은 물론, 빠르고 풍성한 탱탱 볼륨 완성! 뿌리부터 빵빵한 파워 볼륨으로, 자극에도, 습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지속력까지! 이것이 바로, 화제의 신개념 그루프, 미스틱 뽕 그루프의 엄청난 위력! 손님들을 보면, 모발이 많이 상하고, 힘없이 잘 빠진다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해드리면, 모발 손상이 전혀 없고, 볼륨도 정말 잘 나오고, 엉키고 뜯기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스틱 뽕 그루프! 제가 촬영 전에 일단 몇 개 미리 말아봤는데요. 쉬워도 쉬워도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힘 좋은 천연모 브러쉬를, 사지창처럼 생긴 창에 이렇게 그냥 쓱 끼우고요. 가장 신경 쓰이셨던 부분, 그런 부분을 그냥 머리 빗듯이 쑥 잡아서, 쑥쑥 돌려서 올려만 주세요. 그리고 나서 쑥 빼시면요. 끝입니다. 이렇게 전용 핸들이 있어서요. 정말 너무 쉽고요. 이 길쭉길쭉한 천연모가 뿌리까지, 펜션감 있게 그냥 꽉 잡아주니까, 이렇게 움직여도, 전혀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풀 때도요. 그냥 양 끝쪽을 이렇게 잡고, 쓱 하고 풀어주면 되니까, 엉키거나 뜯기지 않아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보이세요? 이 탱글탱글한 볼륨, 그냥 손빗으로 그냥 쓱쓱 만져만 주면, 정말 근사하죠. 여기에 저는 버튼 머리를 요즘 너무 좋아하는데요. 탱글탱글한 컬이 그냥, 우와. 이게 바로 미스틱 뽕그루프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이유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봤던 바로그 브랜드, 미스틱 뽕그루프 최초 가격 인하. 열 손상 없이, 전기 없이, 사람 모발과 유산 100% 전연모로 건강하게. 모발 손상 제로, 빛이 나는 번택 머릿결까지. 제가 뒤통수도 납작하고, 머리도 잘 상해서 정말 속상했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머리도 안 상하고, 뽕도 잘 살아서 너무 좋아요. 극손상으로 힘없던 모발도, 탱탱한 탱글 볼륨. 수도 없이 납작했던 뒤통수도, 풍성한 빵빵 볼륨. 정수리 뽕이 살면 얼굴이 작아 보이고, 정수리 뽕이 살면 얼굴이 입체적으로.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그 엄청난 차이. 미스틱 뽕그루프로 경험해보세요. 첫째, 정수리 뽕을 손상 없이 건강하게. 잦은 퍼머 염색으로 손상된 모발. 매일 뜨거운 열로 더 흑사당하는 모발. 국가의 천연모 브러쉬 10개. 저가의 플라스틱이 아닌 나무로 만든 전용 핸들. 전용 파우치까지. 총 12종 1세트가. 단돈 2만 9천 9백원. 잠깐. 미스틱 뽕그루프. 만원의 행복. 정품 2세트 구매 시. 만원 할인 혜택. 파격. 24종 2세트가 단돈 4만 9천 8백원. 2세트 차렴하게 구입하셔서 둘이 나눠쓰시면 동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단 한 번 환전 찬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다운을 사랑합니다. 다운을 사랑합니다.